이 여왕 이 여왕 편히 잘될 수가 없어 아침이 두려워 걸으면 토요일 가면 이 여왕 이 여왕 가고 곧 또 출근 시간 pro baby 신나면 이 뒷막이 왜 이렇게 울고 슬프게 느껴질까 친구도 많았고 술도 마셨고 대충 비슷하게 가진 고민도 난 없고 대충 비슷한 게 어딘가 상범하게 남들처럼 사는 게 내 주제가 내 여행이 오드린 머리만 틀만 그 다음에 시간 땀을 먹이 감사봐 그녀에게 보낸 굿나잇이라 문자는 거짓말 날 죽어가지마 날 죽어가지마 날 죽어가지마 새롭단 말이야 와 나는 그에게 그렇죠 여행이 맞아요 당신은 이거 네 그렇다면 나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셔 열심히 벌어서 주말이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누가 말해줘 워낙병 토요일 가면 네 요일 와 네 요일 가보고 또 출근 시간 엄마 아빠는 안녕히 주무실까 오늘도 멀리 살려 내고 무엇일까 한 달에 주머니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두 달에 한 번이 돼 가정밤은 매수 나이트리스로 가해가 된다니까 가정밤은 이만 깨지 Yeah I'm like a teacher 혼자 사는 거 참 좋아 쓸데없는 짓만 가게 탐월룸은 좀 줘봐도 패스트푸드 태우고 밖에 돈 모아서 집에 보내드리면 기뻐하셔 그 모습만 활로 난 행복해 썸네쓰도 햇볕에서 즐기는 거 꿈에서 난 행복해 사이스 Bourg 입은 꿀고 northwest 칠칭 고맙 고맙 csak 고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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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